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충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마설마 할거 없어요. 그냥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주가 안되면 다음주라도 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100% 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3번이나 소환을 한거죠. 명분 쌓겼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내가 어디 도망가냐.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대변인의 면회를 간 것은 검찰이 면회 내용을 밖에다가 흘리는 것은 처음 봤어요. 마치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왜 검찰이 흘렸을 것 같습니까. 언론에서 이 기사를 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재명이 밖에서 조종하고 있구나. 그거를 만드는 구속의 필요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정성호 의원이 면회 간 것 같고 꼬투리 잡아갖고 언론에다가 검찰이 뿌리는 이유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법무부와 검찰밖에 모르잖아요. 이거 한동훈 작품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무부에서 면회 간 내용을 누구와 알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고. 그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언론에다가 뿌리는 거거든요. 왜 뿌렸냐. 아, 밖에서 이재명이 정진상이랑 김용을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구속시켜야 된다. 그럼 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민주 진보진영 정신 차려야 돼요. 뭘 정신 차려야 되냐. 지금 모두 무슨 정치 분석하고 뭐 이딴 거 얘기할 때 뭐 표대결하면 우리가 질 것이다. 뭐 우리가 부결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까? 응?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영장 치는 순간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여의도를 보고 우리가 움직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여의도가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어요. 이재명 영장 치는 순간 시민들이 제2의 민중항쟁이 일어나야지 깜짝 놀라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전부 반대를 할 반대표를 던질 거 아닙니까? 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 청구하면 나를 위해서 전부 쏟아져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참 머리들도 머리들도 좀 말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지. 응?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성남 언제야? 서울중앙지검 마지막 출석할 때 시민들 나오라 그랬어. 나오지 말라 그랬어. 왜 이렇게 바보들 같아? 이재명 당대표가 시민들 마지막에 시민들을 칼바람 속에서 마음만 모아주십시오 했잖아. 그때 시민들 나가서 끝까지 10시간 투쟁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응원했잖아. 이재명 당대표 어쨌어요?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고맙다고 손 흔드는 거 못 봤어요? 어디서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해.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나와서 제가 영장 청구를 검찰이 영장 청구해도 시민들은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영장 청구 당하면 시민들 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보야? 응? 응? 그리고 나는 참 그날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내가 한 유튜브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나는 그때 정말 그날 마지막 서초동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출석하고 나오실 때 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제 5만 정이 다 떨어졌어요. 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5만 정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아무도 안 나가나? 출석할 때는 같이 안 가더라도 나올 때 의원들 도열해갖고 보란듯이 우리 당대표 당당한 게 수사받고 나왔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의원들 나와서 양쪽에 쫙 서 있어야지. 응? 그래야지 검찰이 무서워하는 거야. 응? 우리가 누구를 건드렸을까? 야당이 제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을 건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당대표가 그럼 내 입으로 의원들은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까? 응? 민주당 당대표 스스로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응? 현직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한 50명 나와서 양쪽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쫙 서 있어 와요. 검찰이 깜짝 놀라죠. 응? 그때 시민들은 밖에서 응? 이재명과 같이 응원하고 앉아있고 응? 들을 말이 있고 안 들을 말이 있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적부터 여의도의 말을 들었습니까? 박근혜 탄행 여의도에서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늘 광장이 여의도를 이끌었습니다. 광장의 힘이 여의도를 지배할 때 그게 민중 항쟁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영장 치자마자 딴 거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주 진영은 어디가 됐든 총직결해야 돼요. 총직결해서 검찰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에 대해서 국민이 들고 일어날 때 민주당도 깜짝 놀라고 국민의힘도 깜짝 놀라고 검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동물적 감각으로 느껴요. 우리가 10년 후에 역사를 되돌리면 되돌아 되돌리켜서 보면 우리가 5년 후나 5년 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2023년 2월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했던 시기인지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지금 국민이 이재명을 못 지키면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은 앞으로 정치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검찰이 기소하고 구속영장 쳐서 만약에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형집행을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진짜로 이재명이 정치를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하는 게 저들의 목표거든요. 정말 아까운 정치인 하나 놓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의도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여의도는 민중의 함성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만 이재명 지키자가 아니라 이재명이 영장 청구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그날 바로 소집해갖고 어디 여의도가 되든 서초동이 되든 뭐 청계천이 되든 장소 정해갖고 온 민중들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쵸?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검찰의 영장 청구를 국회에다 맡길 거예요? 언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했다는 순간 우리는 우리는 검찰이 영장 청구했으니까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런 시민들이 될 거예요? 그럼 못 지켜요. 영장 청구하는 순간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쏟아져 나와서 검찰에 야당 탄압 중재하라고 그러고 이재명 죽이기 당장 중단하라고 그러면서 난리를 쳐줘야지 국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여의도를 쳐다보고 시민운동을 시작했다고요? 저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서초동에서 처음 우리가 촛불집회를 시작할 때 정치인들은 반대했어요. 서초동에서 조국수호를 외칠 때 정치인들 정치권에서로 반대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조국수호 지금 외치면 안 된다. 그게 여의도야. 나는 그런 말 귀에도 안 들어. 왜? 내가 언제부터 여의도 말을 들었는데 내가 정치인이야? 난 시민이야. 신임이기 때문에 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거야. 시민들은 조국이 당하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 그걸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200명으로 시작했던 집회가 어떻게 됐어요? 200만, 300만이 왔어요. 그게 여의도의 힘이었어요? 여의도에서는 반대했어요. 여의도에서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조심하라 그러면서 현직들 나가지 말라 그러면서 단속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휘로 힘을 받아서 검찰총장에게 명합니다. 검찰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검찰 끝까지 검경, 수사권 분리 밀어붙이려고 했고 조국 장관이 임명해가지고 100일 동안 많은 일을 해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영장 청구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국회를 쳐다보려고 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국회를 쳐다보는 시민들이 됐어요? 우리가 국회를 움직여야죠. 우리가 서초동의 함성이 움직여서 공수처를 설치한 거 기억 안 나세요? 비록 지금의 공수처가 우리의 기대에 1도 보답하지 못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움직여가지고 123석밖에 없는 여의도를 움직여가지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때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공수처법을 통과할 마음 1도 없었어요. 다음 정권에 넘기자고 하는 게 민주당이나 야권의 힘 바람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움직여서 공수처법 통과시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8일 시청으로 모여야죠? 그럼 닥치고 창당 세력들이 하는 집회는 이재명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창당 세력들이 저쪽에서 김건희 탄핵이나 특검이나 외치지 걔네들이 이재명을 위하는 말이나 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되면 안 된다. 절대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되면 안 된다. 여의도에서 부결시키겠지 이런 거 바라보면 안 된다. 시민들이 움직여서 부결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유튜브 방송 보고 이러다 보니까 표 계산하고 있고 누가 찬성표 던지냐 그걸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 감히 그런 생각도 못 들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있죠. 안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쏟아나서 검찰을 서초동에서 규탄을 하고 검찰이 서초동에서 영장을 쳤으니까 이재명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서초동에 그럼 서초동에서 수백만이 모여봐요. 민주당이 안 움직입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시민들이 유튜브만 바라보고 시민들이 민주당에 누가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누가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중요해요. 찬성하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게 시민의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설마 이재명 당대표 영장 청구하면 찬성표 던질라는 새끼들이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게 시민의 힘이에요. 엄청난 시민이 쏟아져 나와서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청을 에어쌓고 검찰의 정치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야당 탄압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면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죠. 왜 우리가 여의도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새끼들은 이제는 민주진영의 배신자이자 민주진영의 다시는 발드몬 부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자기네 당대표의 검찰에게 독립운동가를 왜 밀정들에게 넘겨주는 새끼들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의 야당대표는 국민의힘과 싸우는 선봉장이에요. 그런 선봉장을 독립운동가로 치면 독립운동가를 일본 놈들에게 넘겨주는데 찬성을 하는 새끼들이에요. 그런 새끼들을 가만두자고요? 응? 저는 제2의 민중항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일을 발생하게 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서 누가 찬성한다 누가 반대한다 그거 신경쓰지 마세요. 시민들 그거 신경쓰지 마세요. 우리가 바꾸면 돼요. 영장 청구하는 순간 그날 뒤집어버리면 돼요. 그날부터 검찰과 시민의 싸움으로 만들면 돼요. 국회의 눈치 볼 거 없어요.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 청구는 잘못됐다.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검찰과 국민이 싸우는 국민이 이겨요. 지네들이 총칼로 진압할 거예요? 물대포를 쏠 거예요? 이 정권 끝나요. 그럼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물대포를 동원해가지고 또 살수차를 동원하고 시민들을 체포하고 그 짓거리 하는 순간 검찰과 이 정부는 끝납니다. 그럼 민중항쟁이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쟤네들도 설마 설마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영장 쳤다가 민주당에서도 딴 생각하는 새끼들도 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민의 힘이에요. 왜 여의도가 어떻게 하는지 쳐다봅니까? 여의도를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앞서 나가는 시민들이 돼야죠. 언제부터 우리가 여의도한테 모든 걸 의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나랑 여의도 의지했어요? 여의도 의지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니까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싸웠어요? 우리가 여의도 눈치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가 다 옳았잖아요. 이상민 탄핵한하고 작년 7월 달부터 외쳤죠. 경찰국 설치할 때부터 김건희 반드시 특검하고 대장동 대선 끝나자마자 대장동 특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빨리 대선에서 졌지만 대장동을 특검하자고 외쳐야지 면분이 있다. 그래야지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다. 수십 번 얘기했어요. 지금 분위기도 좋아요. 분위기가 뭐가 좋냐. 곽상도 사건이 곽상도 사건이 여러분들 지금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남으로써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졌죠.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그게 무죄다. 그게 대가성이 없다. 제3자 뇌물죄도 검찰이 사실상 청구를 안 했다. 이거는 검찰이 곽상도를 잡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래서 검찰이 맞은 거예요. 검찰이 빠져나갈 여지를 줬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증거불충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빼준 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천구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거는 국민들의 저항운동 이에요. 국민들의 저항운동 이죠. 우리가 왜 잘못된 판결 왜 잘못된 영장천구를 늘 받아들여 두고 왜 우리가 검찰을 늘 쳐다봐야 되냐고요. 저는 곽상도가 무죄가 나오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되는지 스스로들이 입증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름말 하는 거 기억나세요? 검찰은 선을 넘었다. 여태까지 검찰은 정치권력은 넘보지 않았다. 그 정치권력을 넘보지 않으면서도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법적 카르테를 만들면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검찰이 어느 순간 선을 넘는 순간 검찰은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편에 서서 정치 검찰의 노릇도 끝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정치권력을 잡은 것으로서 다음 유력한 대선 후보가 누구냐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곽상도 판결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깐 검찰 수사권 박탈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다음 정권부터는 검찰은 작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스스로들이 검찰이 수사도 수사와 기소에 독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네가 마음만 먹으면 무죄로 만들고 사실 법원은 판결만 했죠. 법원도 똑같은 새끼들이죠. 검찰이 미비한 수사 자기네들이 지적해 갖고 보완 수사 지시할 수 있죠. 안 하지요. 그렇죠? 왜 그러냐. 곽상도 무죄가 나음으로써 대장동 특검에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잖아요. 곽상도가 무죄 나음으로써 사람들이 갸우뚱 하잖아요. 이제는 뇌물도 아들한테 주고 오피스텔 하나 얻어 갖고 밖에 사나 아들한테 주면 그게 독립 생계 니까 뇌물이 아니구나. 뇌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법원이 이번에 교과서 같이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 법감정 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원의 판결 이죠. 이 판결 누가 봐도 대장동 특검 검찰은 수사받지 않는다. 50억 클럽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이거는 우리 정치권이나 모든 사회의 돈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그 사람이 진범이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최저경 수사합니까? 검찰의 무슨 칼라비 칼잡이 중수부 칼잡이 지랄했던 새끼들 김수람 전 검찰총장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윤곽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저는 아마 검찰이 항소를 한다. 때 늦은 항소는 제가 눈에 보여요. 검찰 안에서 곽상도는 귀류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잘 보여서 민정수석까지 하고 대한변호사 대한법률공단 이사장까지 했던 거예요. 곽상도 희생양으로 삼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 정의당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한정수사를 하자. 이거는 정의당이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대장동 묶어서 수사를 하자 그러면 이재명이 당당하게 떳떠 나오게 되면 정의당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거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굳이 이재명의 억울함까지 바뀌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도 대장동에 엮여있고 정의당의 노림수는 그겁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검사들 돈 받은 자들 50억 클럽은 50억 클럽이다. 나라서 하자는 거죠. 아니죠. 대장동 전체를 봐야죠. 김만배 주머니에서 50억 클럽이 흘러나갔으면 그 전체적인 대장동의 설계나 그런 것들을 누가 했는지 봐야죠. 지금 대장동 특검은 거의 메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누가 봐도 곽상대우의 무죄에 여론이 정말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항소했지만 의지가 없어요. 검찰은 항소를 했지만 의지도 없고 여기에 이제 법원에서 국민 법감정에 따라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곽상동 하나 희생양으로 삼아갖고 나머지 검찰의 특수부 주류였던 곽상동 특수부 이런 애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최재경 윤곽근 박영수 이런 애들을 다 살리는 길이죠. 저는 검찰이 처음부터 이런 55클럽 수사 안 한 게 잘못 아닌가요? 곽상도 무죄 때린 것보다 검찰 자체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왜 수사한 게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검찰이 대장동을 그렇게 수사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봤어요? 이재명 잡기 위해서 대장동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정말 맞죠? 이재명 잡기 위해서 대장동 이용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대장동이 뭐가 잘못했는지 검찰이 수사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검찰이 항소한다면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법 발의가 이제는 명분도 생긴 거예요. 대장동 특검이 딱 발의되는 순간 어때요? 현재의 검찰의 수사를 모조리 중단시키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가 올 수 없되고 검찰의 기소도 올 수 없되고 현재의 수사의 기록과 모든 것들이 특검에게 넘어오고 그러면 특검에서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하게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검찰이 어떤 놈들이에요? 지금 검찰총장 누구예요? 나나 여러분들 퀴즈 지금 검찰총장 누구예요? 검찰총장 누구예요? 퀴즈 검찰총장 누구예요? 검찰총장 대통령실 야 윤석열 야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야 청와대가 지금 대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김건희 사건 어떻습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딱 주잖아 법원 판결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4년간 스토킹했다 지금 모든 검찰의 최핵심 우회에서 누르는 거는 대통령실이에요 이원석 이원석이 뭐래요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얘기하면 법무장관 한동훈이가 움직이고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필요 없냐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민정수석실이 있었던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어떤 조유를 청와대와 검찰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실이 필요 없어요 굳이 청와대에서 검찰에게 조율하거나 그럴 사항이 없어요 지시하면 돼요 민정수석이 뭐가 필요합니까? 검찰에게 직접 지시하면 되는데 과거에 검찰에게 함부로 지시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민정수석실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나서서 검찰총장이나 대검이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조율을 했잖아요 인사나 이런 것들도 근데 지금 필요 없어요 그냥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얘기하면 한동훈이가 결국은 검찰 이원석한테 얘기하면 검찰 모든 중앙지검을 움직이는 거는 대통령실이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탄핵감이에요 걔말 틀립니까? 삼권분립에 검찰의 중립의무를 어기고 누구가 봐도 대통령실에서 검찰을 움직이자 중앙지검을 움직이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탄핵감이에요 어? 지금 곽상도 판결이 저는 굉장히 어?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죄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대통령경호처에요 저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처라고 부립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통념 상식 부합하지 않아 법원을 비판합니다 법원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검찰이 진해가 수사의지가 없어서 진해가 구속시킬 마음이 없어갖고 수사 저 따위로 해놓고 오히려 그 책임을 법원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3자 뇌물죄도 추가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오히려 법원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성명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잘못 없다 우리가 우리는 곽상도 재판까지 넘겼는데 법원에서 봐준 거다 법원은 또 할 말이 없을까요 니네가 제대로 공소유지를 했냐 서로 할 말이 많죠 결국은 검찰 수사가 의지가 없었고 결국은 왜 대장동 특검이 발의가 중요하냐면 특검법이 딱 통과되는 순간 현재 대장동 수사 지위 누구죠 어미준이랑 강 누구죠 그 위에는 누가 봐도 한동훈이 있죠 손 떼는 거예요 손 떼는 거예요 빨리 검찰의 수사를 뺏어와야 돼요 이런 이건 정치검찰이 아니라 아예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이 수사를 빨리 뺏어와야 돼요 지금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있고 검찰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그리고 체포영장을 쳐더라도 국민들이 법 사법 투쟁을 하는 순간 명분이 생겨요 강백신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이 영장치고 그 영장이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가서 표대결을 지켜볼 거예요 그런 고민이 되지 맙시다 제가 말한 거 6개월만 빨리 진행했어도 이 난리가 나지 않아요 이재명 기소당하지도 않고 대장동 빨리 특허했으면 이재명 기소당하지도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 설마 설마 하면서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소환되고 영장 청구까지 위기에 위기를 스스로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보이는데 설마 설마 하다가 민주당이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때 벌써 특험만 발의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검찰 주판화를 튕기겠죠 청와대 청와대란다 대통령실 영장 청구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범죄자 낙인 찍기 그 다음에 망신 죽이 야당의 대표가 범죄자다 그래서 검찰이 그러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어디에도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투표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다행히 다행히 민주당이 영장 청구 시 곧바로 2차 장애투쟁도 한다 검토를 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 순간 장애투쟁 검토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그널이죠 검찰 들이 영장 청구하면 우리도 장애투쟁한다 그럼 뭐야 우리가 먼저 장애투쟁 하고 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기가 좋잖아 부담 없잖아 그렇죠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여의도 정치인들이 광장에 합류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잖아 우리가 민주당이 차린 밥상에 시민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판을 깔아놓고 정치인들이 모이게 해야지 정치인들이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청구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쏟아져 나가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비토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 줄게요 윤석열과 국힘당이 저렇게 똥볼을 차고 지네끼리 싸우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원래 정치권 지지율이 다 낮아요 원래는 대통령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원래 야당 지지율은 지금 낮을 때예요 원투데이 정치합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정치를 못해도요 왜 야당 지지율이 낮으냐 대선 패배에 의해서 많은 정치 고 관여층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요 외면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선이 딱 끝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대통령에게 맞춰져요 가장 힘센 권력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는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야당이 빛나지가 않아요 모든 뉴스가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고 허니문 기간이라 그러면서 대통령 빠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면서 그럼 야당은 왜 반사익을 윤석열이가 저렇게 지지율이 낮은데 민주당은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냐 야당 지지자들은 상실감이에요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가 나쁜 이유도 굉장히 큰 거예요 경제가 나쁘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정치를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선 끝나고 아유 선거 때나 한번 볼란다라고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런 순간 이거를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쁘다라고 떠드는 자들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대선을 딱 패배하는 순간 나 이제 정치 끈을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예요 굉장히 대다수예요 그리고 제가 야당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하죠 역풍 맞을까 두렵다 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피가 꺾을로 솟는데 여러분들 총선이 언제예요 2024년 4월이죠 그렇죠 총선이 2024년 4월입니다 내년 총선은 선거판이 언제 정해지냐면요 여론은 한두 달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총선이랑 아무 영향이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총선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없어요 22대 총선은 4월 전 내년 1월 2월 3월 이때 역풍 조심하고 이때 선거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율이나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거의 총선 한 달 전 두 달 전에 움직이고 표 어느 당이 잘한다 이런 분위기가 막 퍼지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할 일만 착착착착 해놓으면 돼요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특검 거기에다가 대장동 특검 이런 거 처리하고 역풍이 지금 불어봐야 민주당이 아무 피해가 없어요 설사 역풍이 불어도 지금 무슨 뭐가 필요한데 지금 대장동 선거 있어? 총선 있어? 역풍 타령은 직권 여당이 하는 거야 원래 협치도 직권 여당이 하는 거야 민주당은 지금 직권 여당병이 걸렸는데 무슨 국민의힘과 협치를 하고 역풍 타령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자꾸 장애투쟁 하다가 총선 때 위기에 폭발한다 야당 심판론이 들고 일어난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지금 난방비 오르고 전기세 올라가서 부글부글 끓는 거는 시민이야 시민들이 말을 안 해도 지금 현 직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잘 알고 있고 그런 분위기는 내년에 조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는 내년에 조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지지율이 민주당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셔라 라고 꼭 얘기해주고 지금은 공격을 안 하니까 공격을 당한 거죠 쟤네들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공격에 최선의 방어다 우리가 막 공격하면 쟤네들도 수비를 보강하죠 축구랑 똑같아 저쪽에서 기세가 쎄갖고 공격을 막 밀어붙이면 어떡해요 어? 4... 뭐죠? 뭐... 미드필드를 강화했다가 수비를 더 끌어내리는 거예요 수비를 4명으로 쓰면 4-4 이전법을 쓰다가 4-4 이전법을 쓰다가 갑자기 쟤네들 공격이 너무 쎄 그러면 3-5 이전법으로 수비를 더 강화하고 한 명 더 미드필드에서 수비를 더 강화하고 쟤네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공격을 안 하면 어때요? 공격수를 더 전면에 배치하죠 축구랑 똑같은 거야 공격을 안 하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고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자꾸 민주당은 수비만 하는 거야 자꾸 공격을 하면 저쪽은 수비를 보강하고 점점점 자이나가 방어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1대0으로 지고 있어서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수비수들도 공격까지 올라가서 골키팩까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뭘 지키게 있다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1대0으로 이 승부는 끝나는데 이재명 날라가면 민주당의 미래가 있을까? 이재명 날라가면 민주당의 내년 총선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검찰이 잘 아니까 검찰이 총선에 개입해서 지금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지금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골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총공세를 해야 돼 정권 뺏겼으니까 1대0이야 우리가 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김건희 주가 조작 그 다음에 특검을 관찰시키면 우리가 전면 공격에 나서면 저쪽도 어떻게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공격을 안 하니까 검찰을 앞세워서 전면 총공격을 하는 거야 이해가 가치죠? 우리가 지금 공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파상공세를 하는 거야 검찰이라는 최고의 공격수를 통해서 검찰이라는 최고의 공격수를 전방에 배치해갖고 총공세를 하니까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쟤네들이 다 해서 50억 클럽이 죄예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특검을 추진하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특검에 붙여갖고 수사가 착착착 진행되고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면 어때요? 쟤네들도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봐봐 김건희 특검 추진한다니까 대통령실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잖아 똥불 차고 있는 거죠 걔네들은 똥불 차고 있는 거죠 김건희의 방어만 치중하고 있잖아 대통령실이 지금 특검 할까봐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는 민주당이 이렇게 뭐가 있냐 1대0으로 끝나나 2대0으로 끝나나 지는 게임이다 지금은 민주당은 빨리 동점골을 넣고 대선 패배 이후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끌고 가면 윤석열 당선 무효도 시킬 수 있는 거였어요 윤석열이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말로 위증을 했잖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입혀있잖아요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잖아 제 와이프는 통장만 빌려준 것이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얼만히 해당되는 거짓이었거든요 그거를 사실 걸어놨으면 정말 당선 무효용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는 자연인이잖아 김건희는 명칭은 자연인이지만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죠 김건희가 누가 봐도 이거 지금 대통령실이 여러분들 나서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어요 판결문을 왜곡하는 대통령실을 처음 봤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대통령실을 처음 봤어요 무슨 김건희 심기 경호처야? 난 대통령실이 분명히 법원 판결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동원됐다 인정을 했거든요 최은순씨 김건희 3개 최은순 1개 1차 2차 단계 연속 위탁 계좌는 2뿐 이렇게 하면서 준비시킬게요 이거 검사들이 밝혀낸 거예요 이게 분명히 법정에서 나왔는데 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다 진의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어요 대통령실이 뭐라고 하냐 김건희 계좌 활용했다고 주가조작 가담 가짜뉴스 그럼 법원이 가짜를 얘기한 건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법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동원됐고 검사들이 공소장에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검사와 법원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더 웃기고 저는 이게 가장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이재일 변호사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죄를 인정을 해요 어떤 게 있냐면요 3일 매수를 주가조작으로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 매수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거 왜 물고 늘어지지 않죠? 나는 이거 딱 보는 순간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했네 비용신들이 그랬는데 3일 매수한 걸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이거를 주가조작으로 관여로 볼 수 없다 나는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거 똥풀쳤다고 생각해요 매수한 걸 인정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정확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검사들이 범죄일란표를 만들잖아요 판결문 중 범죄일란표에 김건희 여사가 48번 등장해요 범죄일란표라는 거예요 48번 등장하는데 마치 범죄에 관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대요 검사가 거짓으로 범죄일란표를 짰나요? 웃기죠? 검사가 범죄일란표를 분명히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범죄일란표를 거짓 해석을 하고 있대요 민주당이 이거는 정말 이건 진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요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 이거 파고 들어가면 대통령실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검찰이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상한 나는 솔직하게 모든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 살아있으면요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어떻게 도이치모소스 주가조작 재판을 하는데 이런 재판 봤어요? 얼마나 신적 존재이길래 검사의 범죄일란표에 48번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조사를 안하고 재판을 합니까? 이 사건 재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범죄일란표에 48번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검찰은 소환조사조차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재판만 진행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이 재판이 웃긴 재판이에요 한마디로 얘가 범죄에 분명히 가담됐는데 너는 빼 너는 빼줄게 니네만 처벌받아 이런 세상에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웃긴 게 이거는 검찰이 김건희를 수사도 안 하면서 딴 사람들만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죠?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김건희를 수사를 안 했잖아 안 했는데 김건희는 나와 최은순도 나와 근데 왜 재판을 진행되냐고 딴 사건도 이렇게 수사해? 딴 사건도 이렇게 수사하냐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범인 범죄 행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빼고 따로 재판하는 게 있나? 말도 안 되죠 특검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권호수 재판이 김건희 재판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준 거예요 권호수를 재판하다 보니까 김건희가 48번 나와 범죄 일란표에 그것도 범죄 일란표가 뭐냐면요 이런 점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 다 적은 거예요 검사가 수많은 사건 수사를 조사해 봤을 때 김건희가 주가 주작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혐의가 있고 계좌가 이용된 게 있고 몇 월 며칠 그러면서 범죄 일란표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검사가 쫙 적은 게 48번 나온다는 거예요 48번 범죄 일란표에 나오는데 수사 안 당한 사람은 역사상 얘가 처음일 거예요 대통령실이 이상해요 김건희가 무고함이 밝혀졌대요 누가 봐도 권호수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요 법원이 김건희의 혐의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법원이 김건희의 혐의를 인정했는데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무고함이 밝혀졌다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해요 과잉이죠 과잉 정상적인 대통령님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쓰던 말이에요 원래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런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검사가 범죄 일란표가 나오고 법원에서 이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 그러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라 라고 하는 게 진짜 대통령의 모습인데 아 대통령이 김건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김건희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무고함이 밝혀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착각했네요 이렇게 과잉적으로 오바를 하면서 판결문을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진짜 김건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자연인 김건희가 뭐라고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나서는 거죠 이해가 가죠 대통령실 과한 김건희 대응 결국 뭐죠? 검찰 수사권을 지휘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과하게 김건희를 대응하냐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검찰 수사 지휘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판결문에 적시된 것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0년 10월 이후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명의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최소 두 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계좌의 두 개가 세 개 중에 두 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지금 근데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특검도 이제 명분이 있죠 곽상동가 무죄를 받으면서 김건희 특검도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권호수 판결이 저렇게 나옴으로써 법원의 판결문을 봐도 김건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여도 민주당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조금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 검찰은 집요하죠 그렇죠? 검찰은 집요합니다 왜 우리가 여의도를 믿지 말고 광장에서 영장 청구하는 순간 싸워야 되냐면요 백프로 검찰은요 이재명 당대표를 하나로 영장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죄를 쪼갤 거예요 하나는 쌍방울 변호사업이 대납 영장 청구 기각되면 하나는 대장동 특검의 공모 이지랄 떨고 뻘합니다 그렇죠? 통틀어서 하나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영장을 치는 게 아니라 쪼개지기 식으로 갈 거예요 성남FC 사건으로 하나 치고 대장동 사건으로 하나 치고 쌍방울 사건으로 하나 치고 그러면 법원이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영장 기각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껀껀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해야 돼 이해가요? 국회도 부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남FC로 영장을 쳐 얼마나 저것들이 인간 아니야 성남FC로 영장을 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민주당 당론으로 부결시켜 그럼 또 이번에 대장동으로 영장을 쳐 체포동의안이 넘어와 민주당이 당론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힘들 거죠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장 치는 순간 다 나가야 된다 영장 치는 순간 다 나가서 검찰의 정치 탄압 중단하라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검찰의 저런 무리한 이재명 죽이기를 중단시킬 수 있고 민주당이 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나가서 장애투쟁을 해줘야지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관철시키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돌리는 순간 검찰이 영장을 못 쳐요 그렇죠? 검찰이 영장을 못 치죠 그렇잖아 특검으로 해서 모든 지금 윤석열, 한동훈 조작검찰들의 행위를 특검에서 모든 사건을 빼서 와야지 더 이상 영장을 못 치게 되겠죠 그런 꼼수를 쓸 거예요 분명히 쌍만 안 봐도 뻔하죠 저 인간 얼마나 잔대가리 쓰겠어요 얼마나 잔대가리 쓰겠어요 한 번으로 끝이지 않을 거예요 성남FC사건 한 건 대장동사건 한 건 그 다음에 백현동사건 한 건 별 지랄 달뜻검다 그래서 계속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칠 거예요 저 인간들 언제까지 너네가 이재명 방탄하나 보자 그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장 청구하는 순간 시민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같이 싸워줘야 돼요 영장 청구만 소리만 나오면 진짜 검찰청이 흔들릴 정도로 시민들이 분노한 시민들이 중앙지검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갖고 중앙지검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연주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집회하고 집에 가고 일은 집회하면 안 돼 영장 치는 순간 그냥 주저앉아버려야 돼요 퇴근하고 오고 밤샐 수 있는 사람은 서로 교대로 자고 그냥 눌러앉아버려야 돼 눌러앉아갖고 13일째 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정치탄압 규탄 대회라고 이렇게 나가야 돼 두 시간 집회하고 떠나고 그런 집회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내란 음모 내란 선동으로 또 잡아가겠네 시민들이 여러분들 합시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할 수 있고 그렇게 합시다 기막히게 우리가 또 싸워봐야지 네 1분은 여기까지 언제 뭐 쉬운 일이 있었나 언제 뭐 쉬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오라 그러면 나가고 같이 싸웁시다 뭐 열 몇 시간씩도 하는데 뭘 그건 왜 못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땅을 치고 회하지 말고 있을 때 싸우자고 그래도 지킬 게 있다는 지킬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 당대표라는 우리가 미래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잖아 우리가 정권을 다시 잡아서 이재명의 세상에서 한번 살고 싶은 희망인데 그 희망의 끈을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 우리가 만약에 지킬 것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당대표를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 빠지겠어 근데 여러분들이나 전화 간절하잖아 이재명 날아가면 총선 쳐요 다음 대선 누구 누굴 뽑을 건데 이낙연을 뽑을 거야 전혀 투표 안 할 거예요 지킬 게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한 줄 알고 그런 간절히 지키고 싶은 걸 뺏겼을 때 그 허탈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재명 날아가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날아가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 안 하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킵시다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나와 나와서 지랄지랄 하자 지랄지랄 하면 지켜 그러면 여의도가 움직이고 발빠르게 김건희 특검하고 대장동 특검에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특검으로 갖고 오게끔 만드는 게 우리 시민들의 몫이에요 해보자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 안 그래요?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그때는 하나된 마음으로 해봅시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여정 우리 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잼님 어제 매출이 갑자기 쭉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봤는데 네 깜짝 놀랐죠 네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네 오늘 우리 잼님 또 광고 기다리는 분들 또 있습니다 제가 광고할 때랑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좀 상실감이 있는데 전문 분야가 있나봐요 오늘 신제품 어떤 게 있죠? 오늘은 차 두 가지 종류인데 네 차랑 욕실화요 아 욕실화 차가 뭐 자동차인가요? T? 아 자동차 차가 아니라 T? 스케일이 아직 그만큼 안 큰가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떤 차예요? 해볼게요 건강한 차 보이차 작두콩차 차가버섯차 3종 선물세트 소량으로만 진행되는 짧은 로스팅과 저온건조 시스템을 통해 영양소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맛과 영양을 살려냈습니다 구수하고 향긋한 향으로 받는 일을 위하는 마음까지 담아낸 착한 농부의 T 3종 세트 믿을 수 있는 차 전문 제조업체 착한 농부의 선물세트로 좋은 사람들을 위해 건강을 선물해보세요 이거 보니까요 네 굉장히 선물하기도 좋게 포장이 돼있네요 네 패키지가 아주 근데 이거 보이차는 원래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보이차 제가 알기로도 중국에서 전통차잖아요 네네 저도 집에 커피나 딴 건 있는데 어떻게 손님들 오면 이런 거 티백 하나 해갖고 해주면 되게 좋겠네요 네네 와 이게 그 망에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손쉽게 올려주세요 이게 얼마야? T 3종 세트가 16,000원 밖에 안하는 거예요? 네네 와 좋네요 이건 저도 구매를 해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차가버섯 T100 10개 작트콩 T100 10개 보이차 T100 10개 총 30개에 16,000원이면 싸네요 그쵸? 네 그렇죠 와 이건 선물하기도 되게 좋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광고 두 번째는 욕실화요 아 욕실화 저는 욕실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필요 없는데 이거 맨발로 다니세요? 네 아니죠? 네 한 번 해볼게요 운동화를 신고도 미끄러운 미끄럼틀을 단숨에 올라가는 바닥에 딱 붙는 괴물 욕실화 바닥에 붙어요? 그... 네 그렇게 써있네요 그럼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바닥에 붙으면 어떻게 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붙는 상상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착 달라붙는 착화감으로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드립니다 홈캉스 욕실화는 도대체 왜 안 미끄러지는 걸까요? 식당에서 신는 안전화에 몬스터 넌슬립 패드를 통째로 넣어서 그렇다는 사실 아 바닥에 네 3cm의 굽과 빠른 물빠짐 설계로 다음 사람도 뽀송하게 유지되는 편안한 쿠션감의 욕실화 이제는 욕실에서 트위스트 추실 걱정 없이 홈캉스 욕실화로 안전하게 생활해보세요 생활해보세요 이거 안전하네 어떻게 보면 미끄러져서 저도 가끔 욕실 들어가다가 물기 있는 거 모르고 거의 내 다리가 거의 일자로 쫙 스트레칭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거 잘못하면 이거 머리 깨지고 막 다치는데 아 바닥이 이렇게 생겼구나 네 이거 등산화 아니에요? 거의 등산화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얼마죠 가격이? 14,900원 21% 세일에서 네 색깔은 뭐 뭐예요? 그레이, 차콜, 아이보리 있습니다 다음 끝인가요? 네 두 개 두 개가 다예요 아 오늘 이 두 개였어요? 네네 네 솔직히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좀 땡겨요? 저는 보이차가 좀 더 땡기는데 아 그러면 공평하게 저는 욕실화가 땡기네요 욕실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인기 품목 보니까 우리 잼님이 광고한 건 다 인기 저 이금선 강원도 프리미엄 젓갈 세트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음 제가 명란젓을 그나마 좀 먹어요 오징어 젓갈이라 아 명란젓을 참기름에다 했더니 이거 정말 괜찮더라고요 김에 싸가지고 네 너무 맛있고 된장도 이것도 하여튼 여기는 음식이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달래장이 와가지고 네 어때요? 맛있어요? 저도 김에 싸가지고 밥 두고기 먹었어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잼이라는 아이디가 아니라 뚱이라는 아이디가 되면 어떡한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 촛불장터에 있는 또 다이어트 식품을 또 밥은 두 공기 먹고 다이어트 식품도 사고 오늘 진짜 근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여정 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화장실 여러분들 그 미끄러우신 분들 진짜 가끔 위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거 안 떨어진대 안 떨어진대니까 안 떨어진대? 안 미끄러진대 안 떨어지면 못 걷죠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 갈 때 맨발로 다녀갖고 별로 저는 필요가 없는데 저도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끔 저희 어머니가 오시는데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쿠션이 3cm가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차를 좋아해요 제가 보이차를 어디서 먹었냐면 한 번도 안 먹어보다가 예전에 저희 밑에 그 누구죠? 그 선생님 집에 갔더니 전통차를 이렇게 내주시는데 보이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이차나 이런 집에 좀 손님들 왔을 때 국산차 대접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맨날 커피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국산차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지금 다운과 네이버에 촛불장터 검색하시면 2,000원씩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니까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의당 정의당이 요즘 민주당과 같은 행보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엇박자를 놓죠 민주당과 계속 비슷한 행보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대장동도 50억 클럽만 하자 김건희 특검도 정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엇박자를 둬요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정의당의 최종 목표는 김건희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가 죄가 있다는 걸 밝히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정의당이 50억 클럽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진실을 밝히자는 마음은 1도 없어요 어쨌든 잠깐 말씀드리지만 총선 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장 유리한 선거법을 만들어서 소수 정당이 인 자기네가 국회에게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게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딜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은 그거를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찾는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정의당은 존재감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정의당이 가장 착각하는 게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면 정의당이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정의당이 이게 가장 실수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하면 자기네들의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버려야 돼요 정의당이 살 길은 예전같이 민주 진영의 하나의 대열에서 지역구 우리가 더 민주당보다 더 세게 김건희 구속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때 정의당이 빛나는 거예요 제 말 기억 너무너무 동감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답답하게 멈칫멈칫할 때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하고 대장동 특검하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치고 나갈 때 많은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이 정의당한테 좀 의석을 더 주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의당이 살 길인데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비례전쟁할 때 민주당의 어떤 국민의힘이 비례정당을 만들니까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같이 맞붙었거든요 그 안갚음으로 민주당 망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정의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고 민주세력대 반민주 구도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민주 대 반민주예요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우리끼리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할 때 이번 선거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지랄 연병하지 말라 그래 반민주 매국 정당은 국민의힘이야 그 정당의 편을 드는 게 정의당이 살 길입니까 민주당의 이중대 소리를 듣더라도 민주 진영에서 단일 대우로 싸우는 게 정의당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겁니까 이건 정의당의 착각이군요 정의당이 여러분들 정말 윤석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란들도 엄청난 비판을 했다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박빙 선거면 정의당의 심상정위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나갔어야지 안 그래요? 깨끗하게 윤석열만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심상정위 사퇴했어야지 끝까지 정의당 심상정위가 완주를 하면 존재감이 드러나나? 정권 뺏기고 나면 오히려 자기네들은 정권 뺏기는 게 민주당이 잡을 때보다 낫다 이런 침틀버죠 그렇잖아요 민주정당이라며 정의당 누가 봐도 민주정당이라며 그럼 민주당이 반민주정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을 때는 당연히 표 한 표라도 밀어주려고 당연히 심상정위 사퇴를 했어야죠 안 하잖아 왜? 엿먹으라는 거거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의당이 참혹하게 지네가 민주당이 앞서 나가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까 차라리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윤석열이 정권 잡았을 때 더 세게 정의당이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저런 거예요 저는 정의당이 정말 착각하는 게 김건희 특검에 제동을 걸었어요 지금 정의당이 제동 걸었어요 왜 제동을 거냐 이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서 그래요 법사위원장 안 넘겨줬으면요 150석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무슨 운동에서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된다고 그 지랄을 했죠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된다고 그 지랄을 했는데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바람에 150석이면 될 게 180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법사위원장 우리가 잡고 있으면 150석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요 그래갖고 국회에 상정시킬 수 있어요 근데 김도훈 멸치가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사용해야 되니까 180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69석의 민주당 플러스 5석의 6석인가 정의당의 거기 뭐죠? 무소속 거기에다가 용혜인 뭐 이렇게 해갖고 딱 180석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면서 본인들이 칼자리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호중 잘못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때 법사위 넘겨주는 순간 끝난다 법사위 넘겨줘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이상민 탈회관 올렸는데 국회 대표로 김도훈이가 이상민 탈회관을 설명을 하고 그걸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휴 진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물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홍군 원내대표랑 원내 수석들끼리 만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쌍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목리를 부리고 있냐면 검찰 소환조사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지만 정의당은 검찰 소환조사가 우선이다 검찰이 소환을 안 하는데 그냥 이거는 떼부리는 거예요 검찰이 여태까지 김건희를 소환하거나 수사를 했으면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하라고 합니까? 엄한 소리하고 있어요 정의당이 지금 김건희 특검 양당이 합의해서 밀어붙이다 그랬더니 검찰 소환이 우선이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안 그래요? 검찰이 소환 안 하고 수사 안 하니까 특검하자는 건데 정의당 얘기가 검찰 소환이 우선이래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박홍군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당연히 원내대표에서는 언론의 보도는 안 나오지만 당연히 내년 선거법 개정하자 이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3월 시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거고 대장동도 특검하자고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수사 범위를 50억 클럽 부분으로 한정하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넓힐 경우에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게 뭐야? 국힘당 이중대 소리나 들을 말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에 사실상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광범위하게 그 당시에 청와대 곽상도 그 다음에 청와대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던 최재경 박영수 특검 그리고 김만배 뿐만 아니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50억 클럽 부분으로 하자라고 하면 뭐냐면 이재명 부분은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여러분들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의당이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자라는 건 뭐죠? 이재명 수사는 검찰에 맡기자는 뜻이에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대장동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50억 클럽만 다루자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게끔 하자는 거야 이거를 민주당이 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대장동 사건 정진상 김용을 엮어갖고 유동규 김만배 정영왕 엮어갖고 지금 이재명 잡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수사를 전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대장동을 특검을 붙이려고 그랬더니 요것들 미친 거 진짜 얄밉죠 50억 클럽만 하자 그럼 뭐죠? 이재명 수사는 검찰의 수사를 해서 못 뺏어오는 거예요 민주당이 받을 이유도 없고 못 받는 걸 던진 거예요 그럼 뭐죠? 민주당은 당연히 못 받죠 그럼 계속 정의당에게 설득 작업을 하겠죠 그럼 나중에 정의당 최종적으로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선거법 개정하자 요거예요 진짜 못된 놈들이죠 지금 대장동 사건의 시작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그쵸? 봐주기, 눈 감기, 수사로 인해서 촉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 민주당은 제대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장의당의 요구를 물밑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만약에 정의당이 아주 큰 무리수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에서 내줄 게 있으면 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대장동 특검은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무조건 정의당이 저렇게 떼쓰는데 민주당 안을 관찰시킬 수만은 없으니까 진짜 너희들 정의당 너희들 원하는 건 선거법 개정안 아니냐 어떤 식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냐라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다음에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는 못 빠져도 반은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왜 정의당이 지금 욕먹는지 알려드렸죠 특검정국의 키를 정의당이 줬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냐? 법사위를 뺏겨서 법사위를 뺏기다 보니까 150석이면 될 게 180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현재 169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추진하려면 무소속 물록 정의당 6석 개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얄밉게 민주당의 현재 당대표가 이재명이잖아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이니까 대장동 특검 정의당은 어디서부터 부실을 됐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정의당이 모를 것 같아요 알면서 이루는 게 더 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서 이루니까 더 못됐다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아파하는 게 검찰의 현재 대장동,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저런 사람들, 그리고 쌍방울 전 회장의 김성태의 검찰에 들어가서 말 바꾸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검찰 수사를 못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거예요 정의당이 진짜 민주 진영이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지네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검찰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지네가 더 잘할 텐데 오히려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자 김건희 특검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가 먼저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게 무슨 정의당이냐고요 조만간 정의당 규탄 대회도 한번 합시다 하면 되잖아 민주주의정 배신한 정의당을 규탄 대상으로 잡고 정의당도 규탄합시다 왜 못해 국민의힘 딸랑이 이중대 역할을 하는 정의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의당도 규탄합시다 노동자를 위하는 정당이라라고 결국은 패미정당으로 전락해갖고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얘기하면서 정의당 혼나야 돼요 여태까지 정의당이 가장 힘 발휘하고 민주노동당이 가장 빛발휘할 때가 뭐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찍어준 거 아니야 어디서 이제 와서 국민의힘 2중대 노르스테래 그렇게 민주당이랑 차별화를 하고 싶으면 더 세게 나가야지 제 말 뭔지 아시겠죠 정의당이 살 길은 민주당보다 더 민주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국민의힘을 때리고 국민의힘을 압박할 때 말 안 해도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건 사작한 건 발목 잡고 민주당이 하는 건 반대로 하고 검찰의 수사를 믿자 그러고 국민의힘 2중대 노르스테래니까 정의당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민주당보다 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정의당이 살 길이에요 국민의힘이 2중대 노르스테래니까 뒤지는 거예요 정신들을 못 차려 미쳐갖고 진짜 미친 거지 민주당이 주저하고 민주당이 조금 자꾸 우클릭한다 그러면 김건희 특권 위로 붙이고 윤석열 탄핵하고 김건희 구속수사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칠 때 정의당이 사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니까 더 못됐다는 거야 내 말은 얘네들이 모를까? 알아요 아는데 당진당량상 민주당 2중대 노르스테래 할 수 없다 민주당 2중대 노르스테래 못하면 민주당보다 더 앞서 나가 1중대해 민주당 1중대해 너네가 나가서 민주당이 못하는 걸 대신해주면 되잖아 알면서 이러니까 더 못된 거예요 못된 정당이에요 못된 정당 정의당이에요 오로지 선거법 개정으로 해갖고 내년 총선에서 어부지리로 비례대표 몇석이나 좀 더 가져올까 누가 찍어주냐? 노동자도 정의당 안 믿는데 누가 찍어주냐? 어휴 진짜 이래놓고 무슨 비례대표 자기네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자? 엿가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얼마나 못됐어 이런 거 봐 50억 클럽 당장 특검 왜 50억 클럽을 당장 특검으로 해야 되냐고 대장동 특검 해서 다 잡아드려야지 정의당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문 닫을 때 됐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협조 안 하면 이제는 끝이에요 내가 보면 다음에는 비례도 없어 못된 정당이에요 못된 정당 정의당을 여태까지 지지했던 사람들도 민주 진영에 정의당에게 여태까지 연민의 정이 있었던 것도 민주당 지지자예요 왜 본인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존재감 없는 늘 5% 정당인지 착각을 반성을 해야죠 지네가 5% 밖에 안 나오는 게 민주당 때문인가요? 아니 나 하나 물어보자 정의당 맨날 지네들 5%도 안 나오는 정당 그게 민주당 때문이야? 아니야 여태까지 정의당은 강한 정당 민주 진영에 어떻게 보면 더 센 정당 야성이 살아있는 정당 그 야성이 없어진 거야 정의당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은 누구보다도 회초리를 국민의힘에게 강하게 회초리를 들 때 가장 멋진 게 정의당이야 그 회초리를 민주당에게 들으니까 니들이 존재감이 없는 거야 바보더라 그치 회초리를 정의당은 국민의힘에 따갑게 저 반민주 세력들에게 따갑게 친일 매국 정당들에게 회초리를 들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정의당을 지지했는데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고 목리를 부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야 정의당 좋다 정의당이 아니라 앞으로 정의당 너희들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야 노동자를 배신한 정당 노동자를 배신한 정당 민주시장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정당 여석석 갖고 어떻게든지 의석이나 왜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지 그거부터 원인 분석을 하고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이 나빠갖고 정의당이 지지를 못 받을까? 아니야 너희들이 민주당보다 못하기 때문이야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싸우고 국민의힘의 회초리를 들고 김건희 구석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대장동 특검하라를 외치고 정치검찰 물러나라고 외쳐봐 정의당 얼마나 응원하는지 본인들이 왜 5%밖에 안 나오고 5%도 안 나오는지도 몰라 수십 년간 정치를 해도 아직도 눈치도 먹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갖고 누구 원망이나 하고 스스로의 잘못은 인지 못하고 스스로의 잘못은 인지 못하고 여러분들 왜 정의당이 저 지랄 떠는지 아시죠? 여태까지 심상정 국회의원은 어떻게 했어? 민주당이 양보하는 정의당 후보들 나오면 민주당이 양보하니까 너희들 당선된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런 일 없다 민주당이 떨어져도 정의당 심상정이나 정의당 후보들 나오면 민주당도 후보 내갖고 다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정의당의 어떤 심상정이나 원내대표나 상징성 있는 사람들을 나올 때 민주당이 무공천해갖고 단일화해갖고 양보한 거 아니야? 제 말이 틀려요? 정의당 너네가 무슨 그 원내 진출을 하고 너네 비례 아니면 너네가 지역구에서 어떻게 당선됐는지 가슴에 손을 안고 생각해봐 민주당 후보가 양보해서 너희들 당선된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옛날엔 국민의힘에겐 단 한 석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연합해서 국민의힘의 의석을 줄이는 게 목표다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어 이제는 너희들 민주당이 무공천이라 그런 관용은 없어 지금 정의당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몇 군데 지정해서 이번에 총선에서는 여기는 무공천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정의당의 심술일 거예요 안 봐도 뻔하다 제 말 틀려요? 지금 정의당이 노리는 게 저렇게 알면서도 일부러 대장동 특검이 아닌 50억 클럽만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가야 되는 거 뻔히 김건희 범죄 사실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근데 검찰 수사가 먼저다 이건 민주당 약 올리는 거거든요 민주당 약 올려서 자기네들이 유력한 창원이나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 그리고 서울의 유력한 지역 이런 데에서는 민주당 무공천 약속받으려고 안 봐도 뻔하죠 개수작질이죠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알아 이제는 너희들한테 돌아갈 양보는 없다 이번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존폐의 위기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 달려있다 정의당은 정신 차려라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